이렇게 선택이 완료됐습니다. 미스포춘을 보좌할 만한 카드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을 선택한 건 아닌데 플레이는 같은 챔피언 다른 느낌?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타령도 못 들어요. 그렇죠.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나면 진짜 강경 대응해야 돼요. 이거 뭐 드래곤은 어디서 손대? 우리가 좀 젠틀하긴 했었는데 그건 선 넘는 거지. 그렇죠. 딱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KT도 오케이 그럼 지금처럼만 해줘. 젠틀하고만. 궁 타이밍 좋았고요. 자 그럼 소환이 내려와 있습니다. 젠틀한 목소리가 이제는 좀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껴가지고. 저 약한 총알을 빌을 자고를 맞고 죽었어요. 가랑비에. 가랑비에 죽었어요. 가랑비에. 가랑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인데. 호랑이가 부산당하면 모기에 물려 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지요. 이런 거라도. 다 올라갑니다. 도부도. 상대가 약간 아래쪽이니까. 소환도 되게 쿨하게 빠르게 빠진 거죠. 네. 어? 탑쪽에 힘줬네. 탑쪽에 힘줬네. 이러면 바텀쪽 최고. 상대가 레디가 다 됐을 때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름도 내려오고 있고 일단. 상대가 많이 밀어냈습니다. 근데 보노가 뒤쪽으로 한번 물렸습니다만. 일단 탈출이 되나요? 대단원 열렸고요. 상대가 열렸고요. 상대가 세대로 갑니다. 상대가 세대로 갑니다. 상대가 쿨어가 진짜. 상대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상대가 저걸 마무리를 했어요. 상대가 미세하게 골드를 앞서고 있다고. 어? 그래도. 나 궁 있어. 양껏 치렴. 진짜 양껏 치렴이네요. 네. 상대가 저건 안 잡아주는 게 나을 뻔 했는데. 진짜. 그럼 맘상하는데. 네. 어. 좋은 플레이를 했냐 실수로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와. 달라지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KT가 원하는 그립대로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이거 뜨는데요 뜨는데요 뜨는데요. 그래서 뭐 전면 퀴스펜 쓸 수 밖에 없었죠. 센박 박텀에 있다. 네. 정면? 정면 좀 밀고 들어가나요? 밀고 들어가나요? 어 아니네요. 다시. 그리고 요원 근처에서 애매합니다. 맨다. 서비 정렴. 어. 이거 모든 걸 잃는 구도인데. 욕만 잡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아트록스가 들어가는데 호응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 고릴라 꼬리가 물렸습니다. 아. 페다즈도 없고. 바텀 어차피 시스템도 없고. 다 잃어요. 다 잃어요. 지금. 이 두 명도 기둥 돌아가죠. KT. 와. 진짜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트리플킬 에이밍. 강합니다. 끓였던게 부터니. 바루스에? 뒤에 아트. 뒤에 아트. 아트. 아트 아트. 나 공이 있어. 용도 먹었어. 용도 먹었어.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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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르마 가자. 칼르마 가자. 칼르마 칼르마 칼르마. 나 공이 있어. 칼르마 높을 칼르마 높을. 칼르마 높을. 칼르마는 잡은거 같애. 칼르마 잡았고. 어우 좋았다. 칼르마. 아 잡았어요 공략하면서 골드로 확 따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좀 물론 어이구 지금 폭탄이 대박이 또 터져가지고 지금 스턴이 터졌죠 그냥 뒤로 빼야되는데 네 이거 약간 서밋이 좀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탑정글로 이렇게 압박할 수 있으면 에이밍 쪽이라도 커트가 되나요? 어 근데 저거 렉사이 그걸로 그래서! 어! 예! 에이밍 끊었어요! 이번에도 진비원이 같이 좀 없었거든요 상황이? 길을 순진하게 오고 싶은 생각은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간다구 이네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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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빨 없지? 아 그 아까 전멸 빼놨던 곳 너의 선 넘었어 어마! 안넘었는데 이게 무슨 선이예요? 이게 선이야? 너도 왜 선 넘을라 그래 여긴데 앞으로 와가지고 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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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뭐 어떡해요 못가져 장글이 없어서 이거 스티린 어 그리고 또 또 또 또 어 오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냥 앞으로 막 들어가죠 앞으로 막 들어가죠 앞으로 막 들어가죠 이게 무슨 에이밍 화났어 에이밍 화났어 그렇죠 두 번짜마다 네 그래 일로와 일로와 네 달리기 싸움만 해볼까 네 달려 가보신다 달리면 네 코드락까지 콱팩 코드락킬 코드락킬 로 올라갔습니다 막 그대로 폭사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지지 진리언 뒤에 나갈게 우리 나 나 축가할게 축가할게 응 바를 수 없어 축가하면 되겠다 게임이 이거 먹자 얘도 미드가면 안 끝나겠지 바론 미드가면 끝났을 것 같긴 하다 바론 치고 있을게 경잡지 그치 미드가면 나 펜탈 할 것 같긴 한데 미드가면 끝날 것 같은데 맞아 그럼 나 탈탈할게 펜타 찍으라고 야 나 펜타 줘 펜타 이미 끝난거 아니야? 아니 아니 펜타 펜타 카라의 스타일까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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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베개치키 버프 줘 왔습니다 버프 셔틀 오케오케 갈게 나왔대 나왔대 나 이따 타워 넥서스 아니 아니 오케오케 먼저 멍데 기피 만들면 기피 넥서스 갔다고 갈아 미포 5초 남았어 5초 갈아 미포 멍데 멍데 빨리 갈아 미포 다 올게 깰깰깰깰깰깰깰 어쩔 수가 없어 결국 오르니 몸을 들이밀다 죽었어 자꾸 들이밀라고 하니까 저게 탱커 입장에서 달라는 데 펜타키를 정말 소심한 반항도 못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해줄게 해줄게 네